최근 방송에 있던 TV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너의 노래를 들려줘 등등에 출연한 배우 김창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의 박수와 함께 신랑의 X랑과 신부 X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님 맞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자, 그럼 오늘 멋진 X랑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입장을 뗀즈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 신랑! 입장! 신랑을 위해서 또한 박수 세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X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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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멋지게 한쪽 무릎을 부르시고 멋있게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 내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신라님께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아버지 어머니 한번 나오셔서 새로 생긴 아들 그리고 딸을 꽉 끌어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의 박수가 끊어지면 안되겠죠.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셋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고맙습니다. 신랑 신분을 위해서 좋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